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14주차 첫번째 강의인 xml개요. xml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xml보다는 저희 전체적인 강의가 데이터 분석에 관한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강의인데요. 사실 여러분께 기억하셔야 되는건데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 저장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미 몇가지 배웠죠. 뭐 배웠죠? 두가지 배웠습니다. csv 그리고 html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주에는요 xml과 json이라고 하는 새로운 두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바로 xml이란 뜻인데요. xml이란거는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태그라는 걸 사용해서 표시를 하는 언어입니다. 역시 markup language라고 하고요. 태그와 태그 사이에 값이 있고요. 이것을 구조적인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는거죠. 사실 이거는요 이미 여러분께서 배운 html과 문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여러가지 예약어들이 없을 것 뿐이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는건데 정보의 구조에 대해서는 스키마, 스키마라는건 어떤 설계도라는 뜻이죠. 데이터 스키마와 dtd라는 문서로 따로 정의를 하고요.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를 요걸로 표현을 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ml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html로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pdf로 바꾼다든가 이런게 가능하다는거죠. 근데 사실은 xml은 원래 pc와 다른 pc 그러니까 머신들끼리 pc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안 2000년대에는 이 xml방식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가 주고받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xm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양이라는 xml을 보시면 이름, 품종, 나이, 중성화, 발톱자국 여부, 등록번호, 소유자 뭐 이런 정보들이 한 번에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xml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지 한 번 이 정보를 만약에 엑셀로 또는 csv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라는 필드가 상단에 있구요, 콤마 찍고 품종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나이 뭐 이런식으로 데이터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navi 이게 header 부분이구요, 이게 data1이라고 치면 navi, 그 다음에 6, 뭐 이런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적혀져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xml 데이터는 원래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있고 책이라는 xml 데이터 안에, 책이라는 데이터 안에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실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에는 author, 지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price, 어떤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출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출판정보, 출판사는 누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타내는, csv는 구조적으로는 못 나타나죠. 데이터를 일걸로 쭉 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타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xml도 html같이 그냥 구조적인 마크업 언어이기 때문에 역시 html 우리가 앞에서 파싱했듯이 정규 표현식으로 파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것을 쓰면은 뭐 좀 시간 낭비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정규, 손쉬운 도구주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구주 중에서 파서, 이 html을 분석하는 또는 xml 마크업 랭기지를 분석하는 파서 중에 BeautifulSoup이라고 하는 파서를 설치를 할 거고요. 앞서서 배웠던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파서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본 강의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진짜 뭐 csv부터 파일 핸드링부터 거의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니까 좀 재밌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lab으로 어떤 식으로 xml을 다루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